내 심장에 한 번 복부할게 정글 진짜 안 보인다 내가 보기에는 미카알라가 혼자는 없는 걸로 보였어 아 또 왔어 또 또 또 또 안 돼 뭐야 뭐에 끼는 거야 이거 아 뭐야 진정해 이만 진정 했다 나 뺐어 어? 돌아가네 뽀뽀시지롱 진짜 좋아한다 내가 벗어났는데 얘가 발전기차로 왔네 아 진짜 이거 호재에 이끌려서 가까이 가면 망한다니까 나도 호재덕 좀 볼라고 진짜 호재덕 볼라다가 죽어 가능한 멀리 있거나 되면은 스스로 판단하는게 가장 좋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싸가들 없이 그냥 흠 이제 아닌 듯 이제 아닌 듯 흐흑흐흑흐흑흐흑흐흑 아 카카오톡은 어디있지? 드셔보십시오